Q. 1 확인하기 오늘은 하로윈 파티입니다 저희가 오프닝을 못 열어요 한 분씩 그러면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컨셉이기 전에 워너스가 오늘 할로윈을 맞아서 두머스 분장을 하고 왔는데 이도형부터 K-커티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요? 카메라 보고 있어 저는 제아큘라를 불러야 했어요 나는 척이야 아주.. 오케이. 컨셉이 알았어요. 컨셉 오케이. 저는.. 저승사잉.. 몇 천 살일 테니까 반말을 해요. 몇 천 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이 글쓰로 공격을 쓰는데요. 나는 척키야. 나는 척키야. 나는 척키야. 저는 해리포터에서.. 나.. 포터? 포터입니다. 포터입니다. 나는 백살공우트입니다. 무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충실해하니까 말하면 안 돼. 자막으로 이제 자기소개가 나눴어요. 그리고 일단 케이크에 불이 없으니까 마옥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 제가요? 제가 마옥으로 한번 불을 붙이는데 사실 질문을 보래요. 주문할게요. 루머스였던 거 같아요. 루머스. 루머스! 이제 불을 붙이는 형까지 해. 이제 불을 붙이는 형까지 해. 루머스! 이거 편집 안 해주실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자 3 2 1 하면 다시 한 거야. 3 2 1 루머스! 근데 나 이제 할로윈 처음 해봐 이런 거. 나 파트 처음 해봐. 할로윈! 할로윈! 나 초등학교 빼봤어. 친구들이랑 엄마들이랑 해서. 아 진짜? 시원 님 꿈이 공주님이래. 맞아. 저 다섯 살 때 꿈의 공디님이었어요. 어떤 공디님이었어? 내가 아까 들어봤는데 그거 제일 좋아하는 때 했어. 미녀아야 쇠 나오면. 라풍잘. 미녀아야. 저도 미녀아야 들어봤잖아요. 공식하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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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공식하네. 야 배다리. 배다리야. 이게 치킨다리지 왜 통다리예요. 먹으려면 돼. 저희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패스. 패스. 왜 마피아 싫어해? 나 오늘은 하고 싶어. 영원형이만 할만해. 맨날 생명이 진짜 마피아 하자고. 영주 형한테 룰 좀 설명해 줄 겸. 영주 형이 한 번. 몰라 영주 형이? 영주 형 모르는데. 저렇게 몰라. 친구들이랑 안 해봤어요? 그거 보는 거 아니야. 그거 보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못 해볼 수도 있을 거잖아. 우리 때 유명이. 우리 때? 응. 나 아이디어 있어. 첫 번째 탈락한 사람 이어서 사회자. 그래. 첫 번째는 누가 사회자를 해? 응. 참. 형우야. 또 살라 또 살라. 나 살라. 게임은 말 꺼낸. 근데 서호 형이 스타트를 해서 사회자를 한 번 시작하는 거 어때? 사실 난 사회는 못 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가오나 씨가 해보는 거 같아. 가오나 씨가 잘하는 거. 너 뭔가 잘한 거 사실 밤때 못 숙여. 그치? 밤때 못 숙인다. 너가 사회자를 하자. 너가 사회자를 하자. 멈추고 멈추고 숙여봐요. 나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는 소리다. 나는. 다 분명해요. 준비됐어요. 소리 이런 거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피아는 제가 두 번 톡톡 칠 거예요. 두 번 치면 이렇게 두 번 두무르면 이라고. 나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 마지막으로. 근데 경찰 없어요? 경찰. 원래 힘들면. 멘탈이 좀 무너지는 게 다 알잖아요. 경찰은. 세 번 톡톡 칠게요. 내가 톡톡 친다 했지. 주문한다고는 안 했어요. 아 진짜. 아 뭐야.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있어요. 의사 없어. 나. 닥터를 구할게요. 닥터를 구해야지. 닥터는. 제가 주무를게요. 세 번. 주무른다 할지. 안 한다고는 안 했어요. 니 페이크. 얄미없나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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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지워지고 있다. 그럼 잠시 타임. 한 명씩 그러면 그걸 자기소개 해볼까요? 네. 좋아 좋아. 그럼 이번에 동주부터. 나는 백설공주야. 백설공주야. 직업은 없어요? 백설공주 이름은 알겠네 직업. 난 백설공주야. 오케이. 저는. 저는 마피아가 아니라 시민입니다. 그럼요. 나는 가수야. 가수야. 갑자기 현실로 돌아왔던 거예요. 저는. 의사입니다. 이거 제가 뽑은 거예요. 난 영체이지. 난 영체밖에 없잖아. 뭐하고 왔어? 수정타임 수정타임. 더 완벽한 가오너스가 되기 위해. 저희 게임을 한번 진행해볼게요. 저희 자기소개는 했어요. 네. 자기소개했어요. 그걸 나 빼고 해. 아니. 그러면 좀 신속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한 번 가요. 한 번 가요. 한 번 썼다고 하니. 빨리 진행해. 아니. 너무 참기가 많았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MC. 엠씨가. 엠씨가. 그러면. 게임. 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이 게임은 마피아를. 시민들이 찾아내는 게임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마피아를 찾지 못하면. 마피아가 이길. 그렇게 해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밤이 찾아왔어. 갑자기? 왜? 밤부터 누구 부끄러워 살기 시작한 거 아니야? 아 맞아. 자기소개한 건 원래 밤이야. 맞아. 우리 자기소개 이미 했으니까. 이제 밤이네. 오케이. 밤이에요. 지금 밤이야. 마피아는. 조용히. 죽일 사람을. 죽여주세요. 마피아는. 됐나요? 네. 지금 대답을 하는데요. 하하하하. 경찰에 일어나서. 네. 조사할 사람 하나를. 대답 안 하세요. 대답 안 하세요. 죽여요. 의사는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해주고 계세요. 잘해야 합니다. 밤이 다 끝났습니다. 아. 입소려. 근데 이거. 중요한 점이. 이거 치는 거 못한다는 게. 치다가 누구 고르세요? 살리면 안 쳐. 이 사람은 안 쳐. 수업 전략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하하하하. 진짜 비호감이나 하는. 이번 밤에는. 마피아가. 선량한 시민. 이도를. 지겹쓰며. 살렸어? 그는. 의사가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사람은.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사람은.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나 거우는? 하하하하. 내 마음. 하하하하. 저희끼리 또 이제 추리해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아침에 누가 마피아 할 것 같은지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동주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그럼 나는 뭐래. 나는 레이븐 형이 마피아 한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대답했어. 네. 이러면. 나도 사실 근데. 왠지 모르는데 그냥 영종을 그냥. 배신할 거야? 배신할 거야? 형이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제 초고는 그냥 형이에요. 나도. 나는 레이븐 형. 그냥 기분 탔어. 이거 영상 확인할 텐데. 네. 그쵸? 형이 너에게 한 선처가 있어. 아 진짜 정말요? 약간 의사라고. 형이 의사이라서 엄마? 제가 의사인데요? 내가 의사야. 제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라고. 오. 박해. 박해. 너는 뭐야? 나는 백설공주. 야 보기엔 제가 마피아야. 게임 끝났다. 내가 볼 땐.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서호 형이 의사라고 했잖아. 사실 뻥이었어. 그럼 의사라고. 그럼 감독도 뻥이네? 흥끄레이에 거짓말 찌개다니까? 그 감독도 뻥친 거네? 투표 중에 한 10초 남았습니다. 저는 서호 형이야. 저는 서호 형이야. 저는 서호 형. 저는 서호 형. 오케이. 서호 3표. 환호 1표. 최후의 갈려. 아 진짜. 내가 왜 처음에 의사하냐고 했냐면. 내가 경찰이기 때문에. 의심을 피하려고. 의사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생긴 건 이래도. 제가 하나로 경찰. 경찰이에요. 빨리 갈려 맞지 마세요 형. 나 경찰이고. 내가 얘를 조사했어. 너무 마피아같이 생겨가지고. 아하하하. 나. 나. 진짜 경찰. 야 뭐라고 하지마. 경찰이에요. 하나 둘 셋. 2대 1로. 잡았을까요? 첫 끼는. 형 나 하겠다. 두갑습니다. 내 동생. 바이. 아브라카다 아브라아. 밤이 왔고. 환호이는 잠시 일어나주세요. 그냥 해본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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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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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일어나서 조사할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네 됐어요. 하하하하. 이사는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됐어요. 날이 밝았고요. 마피아가. 이사를. 갑자기. 마피아의. 승리입니다. 하하하하. 난 마피아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하하하. 그냥 이도를 죽였고. 하하하하. 형, 형 경찰이 죽었고. 너 날 왜 죽인 거야? 하하하하. 의사가 죽었고. 의사는 두 번 더 환호를 살려라. 하하하하. 우세여에 대해 또 의심하지 말하지? 아아아아아. 야. 근데 이 형은 날 죽지 않. 물. 아 뭐해? 하하하하. 에어 저번에. 제가 해왔을 때. 서가 마피아였어요. 이도 죽였어. 그 나무 사이로 다 봤어 일곱였던 게 다 봤는데 나무 사이로 누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그 운동장에서 누가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정말 휴식다던가 알았다던데 그래서 아